말하나 깼니 하시고 오지 세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줘 주기세 딱 한 번만 이라고 가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주영이 사람도 책장 보고도 많이 하거든요 아우팬분들이 부족 많이 하거든요 가로크하고 이래서 아우팬 딱 한 번만 이라고 이 중에 밴드들은 다 같이 쳐야 가왔으면 좋겠구나 아우팬가 나와가지고 시간도 올 수 있는 게 더 통계탈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아우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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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